안녕하십니까? 희엄TV입니다. 5월 30일 일요일 전체공개 영상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대만의 역사, TSMC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은 삼성전자이죠. 그런데 대만의 최고의 기업은 TSMC입니다. TSMC의 T가 타이완입니다. 즉 대만이라는 뜻이죠. 자국 기업 이름에 대만 이름을 부탁 붙였어요. 아무튼 이 두 기업은 현재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대상이죠. 아시아에서 최근에 가장 큰 라이벌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TSMC가 있는 대만의 역사, 사실 대만의 역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세계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사실 대만의 역사는 제 기억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은 없어요. 아무튼 대만이 세계사에 등장한 시기는 1600년대 전후입니다. 이 당시에 프로투갈이 대만을 처음 세계사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유명한 동인도회사 아시죠? 이 동인도회사가 바로 대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대만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경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인도회사가 사가서 유럽에 파는 그런 식의 무역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대만은 그 전까지 그냥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어느 나라의 특정 국가의 영토로 편입된 건 바로 이때가 최초였습니다. 즉 대만은 최초의 네덜란드에 영토했습니다. 최초에는. 그러다가 1644년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죠. 청나라는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고. 명나라는 사실 임진해냈다. 조선을 많이 좋아주는 과정에서 약해지고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좀 약해졌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명나라 자체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부패 되면서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데 북방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이 매우 강해지면서 청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청나라를 만듭니다. 이때 망한 명나라의 사람들이 보통 관료나 군인들이겠죠. 대만으로 도망칩니다. 얘들은 청나라 잡히면 죽을 테니까요. 이래서 명나라의 관료와 군대들이 대만으로 와보니까 아니 여기서 네덜란드 노란머리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랑 같이 농사 짓고 해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니네들 왜 여기 있어? 어디 나가? 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숫자가 많은 명나라가 승리를 하죠. 이렇게 1662년에 대만은 중국 영토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대만은. 그리고 이때 중국에서 대만으로 온 사람들을 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황에서 청나라는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1683년에 명나라의 남은 작당들이 대만으로 가서 힘을 키우고 있구나. 안되겠네. 나중에 후환이 되면 안되겠네. 저기를 쳐들어가서 저 후환을 다 없애자. 이렇게 하고 청나라가 대만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대만은 청나라 영토로 바뀝니다. 그렇게 200년간을 대만을 청나라 영토로서 살아오다가 1895년 유명한 청일전쟁이죠. 사실 청일전쟁은 원인이 뭔지 아시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민비 때문이죠. 동학운동.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광군을 무찌르고 서울을 진격하니까 그 당시에 민비, 명성황후라고도 하죠. 민비가 깜짝 놀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하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한쪽이 조선에 들어오면 반대쪽도 같이 들어간다. 이런 계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비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다 조선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을 해치우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이유도 그 당시에 고종, 황제, 그리고 민비, 그리고 민비의 패거리들, 민씨 일가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걸 전혀 돌보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갖고 농민운동을 펼친 건데 정의군이 우리나라의 군대가 너무 약해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쉽게 얘기해서 민씨 일가가 하도 많이 헤쳐먹어갖고 군대가 힘이 없어요. 군인한테 갈 쌀도 다 빼돌리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뚫려버리는 겁니다. 뚫리니까. 그래서 중국군은 급하니까 중국애들을 끌어왔는데 그 덕분에 일본애들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군이랑 일본군은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동학농민을 무자비하게 박살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한국에서 전쟁을 벌인 거죠.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왜 벌였냐? 바로 조선을 누가 먹느냐? 조선, 민비가 우리 고맙게도 민비가 우리를 부러줬으니 우리가 조선을 누가 먹을지 한번 여기서 결판을 내보자 하고 벌어진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죠. 일본이 승리하고 그 유명한 시모노 새끼조야. 아주 나쁜 새끼죠. 시모노 새끼조야. 그걸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먹고. 조선만 먹을 수는 없죠. 이왕 일본이 먹은 김에. 그러면서 청나라한테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우리가 조선만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만 먹으면 좀 안될 것 같아. 우리가 좀 니네랑 싸우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벗으니까 그걸 다 물어내야 될 것 같아. 조선 갖고는 부족하고 저기 대만 있지 대만. 그거 내놔. 아 그래? 그리고 대만만 먹어도 안될 것 같아. 저거 만주 있지? 그것도 내놔. 그렇게 해서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조선 대만 그리고 만주를 꿀꺽 다 삼켜버립니다. 자 뭐 그렇게 대만은 네덜란드 땅이었다가 청나라 땅으로 갔다가 이전에 물론 약간 살짝 망한 명나라 땅이 먼저 됐긴 했었죠. 그다가 드디어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바뀐 것이죠. 이때 일본의 식민지로 대만이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간 게 이제 조선이죠. 자 간단히 그 당시 얘기를 하면은 이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 나서 민비가 이제 깜짝 놀랐죠. 와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민비는 이제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러시아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세력으로 일본을 세력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러일전쟁을 했지만 결국 러시아도 패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완벽하게 조선을 장악하고 그걸 보고 미국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 일본이 많이 컸네. 청일전쟁을 이기는 건 그랬는데 러일전쟁도 이겨? 니들이 러시아까지 이겨? 오 좋은데 일본아 우리랑 한편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협약을 맺죠.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조선을 갖는 걸로 미국까지도 협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조선은 일본의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 주변에 있던 중국도 패해, 러시아도 패해, 미국은 일본 편. 자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과감하게 궁궐로 쳐들어가서 민비를 죽여버리죠. 사실 그때 일본한테 죽은 덕분에 민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천하의 악년대에 정말 명성황후하면서 아직까지 추악을 받고 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을 한 대한민국 조선에 끌어들인 바로 장본인이 민비고 그 사람이 외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해먹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무슨 무당을 보러다가 굿을 하는데 그 굿하고 나서 그 무당한테 마음에 든다고 우리나라 1년 예산에 3분의 1, 5분의 1 이 정도의 돈을 그냥 하사하기도 하고 별의별 미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여자가 민비인데 그 사람을 명성황후로 하면서 와 나는 조선에 국무도 하면서 TV방송이 나오고 뮤지컬을 하고 기도 안 차죠.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냥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이완용을 일본한테 일본에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 사실 여자 이완용과 마찬가지 있는 사람인데 추앙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어처거리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사를 공부를 했고 봤기 때문에 아는데 야 이거는 전체 미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도 민비한 명성황후 나는 조선의 국무다. 조선의 국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때문에 망했어 조선이. 너 때문에. 바로 그게 민비입니다. 아무튼 일본은 그 이후에 한국을 엄청나게 수탈하고 한국을 식민지로서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많이 쌓였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일본 식민지를 경험하시려면 최소 나이가 80세, 90세는 되셔야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이하의 분들은 사실 일본 식민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저도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죠. 왜? 그들은 정말 조선인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학대하고 말도 안 못한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일본은 대만한테는 그렇게 심한 수탈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실 청나라가, 청나라 관료들이 대만에 가서 대만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이 청나라보다 대만을 더 잘 다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대만은 일본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너 친일이다, 친일파다 뭐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서로 간에 욕이죠. 정치인들 간에 서로 야 저놈들은 친일파, 친일파요 하면 매우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친일은 매우 좋은 표현입니다. 친미, 친일 이거는 대만에서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거의 친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만에서 친일이라는 표현은. 그 정도로 대만은 일본을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대로 넘어가서 결국 일본은 폐망을 하죠. 폐망을 하고 대만은 중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당시에 대만에 있던 본성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본성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계속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 좀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일본하고 있고 싶은데 이 중국 애들이 오네. 실제로 중국 관리와 군인들이 대만에 파견 오는데 얘들은 오자마자 무슨 짓을 하냐? 대만을 수탈합니다. 진짜. 이때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이 대만에 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뭔가 독특해요. 무슨 외계인 이름도 부른 것처럼. 그래서 예전부터 살고 있던 명나라 때 이후로 중국인이 대만에 넘어온 사람들을 본성인.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로 중국인이 대만에 넘어온 사람들은 외성인. 어차피 같은 중국인인데. 아무튼 이렇게 본성인, 외성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본성인과 외성인은 충돌을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대만에 보면 228 사태라는 게 있어요. 228 사태. 이때 충돌이 발생하면서 막 학살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숫자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죽어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불 지르고 태우고 시체를 함부로 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많이 죽었냐? 당연히 본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외성인이 본토에서 온 중국 군인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이 더 세죠. 그래서 본성인이 월등히 많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만은 저 본성인, 저 외성인 놈들, 저 본성인 놈들하고 싸웁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는 공산당의 패에서 완전히 대만으로 넘어오죠. 장제스 역시 외성인이죠. 그래서 장제스는 중국 국민당, 줄여서 국민당이라고 하죠. 창설한 다음에 대만을 지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제스는 처음에 국민당 독재를 엽니다.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기는 6년인데 간선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뽑을 때처럼 몇 명 모아서 그 중에서 뽑는 거죠. 당연히 장제스가 독재인데 일방적으로 당첨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지지율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거의 30년간을 해먹습니다. 6, 5, 30이죠. 투표율은 지지율이 90% 이상. 그냥 단독 출마해서 단독 총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선거, 리덩후위 이런 애들이 됩니다. 그런데 1990년이 넘어가고 나서 리덩후위 체제에서 드디어 중국 대만도 직선제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임기 4년짜리가 되죠. 대신에 중임이 가능한 임기 4년의 민주화 시대를 여는데 첫 번째 직선은 리덩후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권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좀 들어본 바가 있을 거예요. 천수입인 총통. 예전에 들어본 바가 있죠. 이 사람이 최초의 대만 야당 출신의 총통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8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양주가 8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차이인관, 여성 총통이죠. 이 사람이 해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비슷해요. 계속 바꿔가면서 8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도 양당 체제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있고 민주진보당이 있습니다. 민주진보당은 줄여서 민진당이라고 하죠. 이름대로 진보당입니다. 그런데 특이해요. 진보당인데 반공이에요. 그리고 대만 중립을 주장하죠. 그리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쁩니다.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좀... 일진 않죠. 중국하고 친하고. 그리고 민진당은 본성인이 지지기반입니다. 옛날부터 살던 본성인. 그리고 국민당은 당연히 동민당이 보수고 친중입니다. 좀 독특해요. 반공이 아니라 친중이에요. 그리고 양한통인을 주장하고 있고 외성인이 지지기반이죠. 이거 보면 나라마다 약간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보수가 반공인데 대만은 진보가 반공이에요. 뭔가 좀 다르죠. 그리고 대만은 진보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고 국민당인 보수가 중국하고 사이가 좀 좋죠. 우리나라는 건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 쪽이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고 진보가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좋고 같이 잘해보자. 통일 빨리 하자. 이런 추세인데 아무튼 조금 다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튼 현재는 이 민진당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시진핑 정부와는 대립관계에 있어요. 민진당은. 아주 사이가 나쁩니다. 그래서 민진당은 계속 대만을 독립시키겠다.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해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대만을 폭격하겠다.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하죠. 점령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이거 보면은 아무튼 이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민진당은 딱 이념이 익었습니다. 반중. 그렇죠. 친미. 친일. 대만에서 친일은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선 친일은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대만에서 친일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기업들이 보면은 일본 기업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서로 간에. 타도 한국 이러면서 대만이랑 일본 기업들이 합쳐서 한국을 싸우려고 하죠. 특히 대만하고 일본 기업들이 합쳐서 제일 싫어하는 기업 1위를 꼽으면요.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일본에 하천 기업이 있던 삼성전자가 지금은 일본을 다 뛰어넘었고 아시아 최고의 기업이 됐죠. 거기다가 TSMC 역시 삼성전자한테 조금 한 배 친 게 있어요.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도 마찬가지로 민진당의 뜻과 함께 움직입니다. 실제로 TSMC는 1987년에 설립했는데 얘들도 처음에는 자체 생산하고 자체 판매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상대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발상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거 이름으로 해서 이거 못 이긴다. 일본, 미국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야 우리 한국 한대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만의 것을 하자.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바로 뭐냐? 주문을 받아요. 주문을 합니다. 설계를 야 이 설계대로 반도체 만들어줘. 그러면 그 설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물건이 나가지 않아요. 흔히 얘기해서 B2B 기업이라고 하죠. 다른 기업의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를 그렇게 해주는 거죠. 사실 대만 최초의 파운드리 기업은 TSMC가 아닙니다. UMC죠. UMC. 근데 UMC는 이 반도체 설계하는 팻니스와 파운드리 두 개를 모두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객과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였죠. 근데 TSMC는 파운드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을 제대로 펼친 게 바로 TSMC죠. 그래서 TSMC가 사실 치고 나갔습니다. UMC보다도 더 치고 나갔고 UMC도 얼른 야 우리도 설계를 분리하겠다. 우리도 파운드리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계를 분리했죠. 그 설계를 분리된 게 바로 미디어텍입니다. 이것도 좀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대만 미디어텍 좀 유명하죠. 하지만 TSMC가 이미 파운드리 세계 1위로 올라섰죠. 거기에는 물론 파운드리가 TSMC가 파운드리에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전략도 중요했지만 사실 기술력이 좋았어요. 기술력이 UMC보다 TSMC가 더 좋았기 때문에 사실 더 빨리 치고 나간 겁니다. 현재는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공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해서 대만한테 보냅니다. 이대로 만들어줘요. 퀄컵, 부두컵, 엔비디아, AMD, 심지어 최근에 애플도 다 대만한테 맡기고 있죠. 그러면 대만에서 TSMC나 UMC나 이런 애들이 만들고 해서 다시 보냅니다. 미국에 팔죠. 이렇게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생산한 다음에 다시 미국에 보내줘서 미국이 파는 이 공조 체계가 확고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 과정에서 대만의 파운드리는 큰 수익을 늘립니다. 사실 지금 대만이라는 국가는요. 이 파운드리 덕분에 먹고 삽니다. 만약에 대만이 파운드리가 망하면 대만은 정말 끝장납니다. 그 정도로 대만에서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만큼 파운드리는 반도체 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매우 좋아요. 이것을 보고 있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우리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뛰어듭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정말 잘하죠. 사실 이미 삼성전자는 디램과 랜드 분야 세계 1입니다. 뭐 디램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래요. 옛날엔 일본이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넘고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가 됐고요. 랜드는 심지어는 랜드는 어떻죠? 랜드 플래시라고 하죠? 이거는 일본이 개발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일본에서 개발한 겁니다. 근데 그걸 삼성전자가 갖고 오죠. 얻어옵니다. 얻어와갖고 받아와갖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본 기업이 랜드 플래시를 처음 개발한 기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일본 유명한 기업이죠. 아무튼 걔네가 그걸 개발했는데 원래 그 개발팀이 있던 분이 다른 걸 개발하라고 했는데 랜드 플래시를 개발한 거야. 근데 거기서 보고 야 아니 왜 이딴 걸 개발하냐. 우리가 개발한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걸 개발하라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오히려 랜드 플래시를 개발한 사람을 징계를 때립니다. 이거는 뭐 칭찬을 하고 상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아 도시바입니다. 도시바 그 기업이 근데 사실 도시바의 하청으로 있던 기업이 누구였냐면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가 일본에 이제 하청으로 있으면서 도시바에 막 찾아가서 아우 형님 좋은 것 좀 있으세요. 좋은 것 좀 저희 하나만 주세요. 어 이거 랜드 플래시라고 어떤 우리 직원이 야 쓸데없이 개발했다. 야 니네 가져와.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저희가 가져와 쓰겠습니다. 하고 그냥 공짜로 받아옵니다. 랜드 플래시 기술을. 예 도시바가 삼성전자에 그냥 공짜로 줬어요. 진짜로. 그리고 삼성전자 그걸 가지고 와서 세계 1위가 됩니다. 물론 세계 2위는 도시바입니다. 지금은 이제 키옥시아로 이름 바꿨죠. 정말 미래를 볼 줄 알았다면 도시바가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삼성전자한테 야 이 좋은 기술을 우리가 공짜로 주다니 미쳤다. 미쳤도 단단히 미친 거죠.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아무튼 그 덕에 삼성전자는 디람 분야 세계 1위 랜드 분야 세계 1위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기업 하나가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안목적인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디램분화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세계 2위가 어디죠. SK하이닉스. 세계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죽일 수 없을까요.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디랜도 사실 삼성전자가 압도적입니다. 뭐가 압도적이냐면 마진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디랜의 가격을 확 낮추면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몇 년 안에 망합니다. 그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나는 디랜 만들어서 본전에 팔겠다. 앞으로 5년간 본전에 팔겠다. 그럼 SK와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5년 동안 적임분만 팔아야 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디랜 분야 세계 1위 오히려 독점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살아남겠죠. 이거를 원하지가 않아요. 왜? 반도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계 각국 정부와 그리고 이 디랜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독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알아서 그냥 스스로 디랜 분야에선 40에서 50% 사이에서 그냥 적절하게 유지를 합니다. 이건 랜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서 누군가 하나가 막 진짜 70% 80% 90% 이렇게 독점하는 분야는 없어요.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솔직히 디랜이나 랜드 분야에서는 점유율을 늘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디랜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거를 막 70% 80% 올리려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랜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기업을 키우려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도전했던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파운드리입니다. 스마트폰 분야는 이미 대성공했죠. 세계 점유율 1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분야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파운드리는 쉽지가 않아요. 격차가 너무 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이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 시장에 나왔을 때 사실 삼성전자도 기계는 금방 따라갔을 수가 있었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문제였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냥 무료로 뿌려주면서 간단하게 해결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쫓아가서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파운드리 분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만의 대만이 파운드리 분야는 세계의 압도적인 1위인데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기술은 사실 20년이 농축이 된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파운드리 매출액 점유율을 보시면 TSMC가 55.5%입니다. 근데 사실 TSMC도 더 늘리지는 못해요. TSMC가 여기서 60%, 70% 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못 늘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뛰어든 거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위 글로벌 파운드리가 3위 UMC가 4위 SMC 중국기업이죠. 이건 얘가 미미합니다. 5위 이 정도고 기타가 10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영업이익을 보시면 TSMC가 압도적입니다. 85%예요. 삼성전자가 5%도 안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TSMC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상대도 안 되는 거죠.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고객사와의 경쟁입니다. 대부분의 파운드리 회사는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고객하고 경쟁을 안 하죠. 왜냐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회사니까요. 자 한번 제가 충격적인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펜립스 파운드리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회사들 애플 퀄컴 브로도컴 뭐 이런 뭐 기업들이 쭉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파운드리 회사에 주문을 합니다. 어디에 주문하냐는 겁니다. 보시면은 TSMC에 거의 엄청나게 다 몰려있죠. 그리고 두 번째인 삼성 파운드리 보세요. 삼성 파운드리에 주문하는 회사가요. 퀄컴 그리고 삼성 자체 그리고 IBM 그리고 엔비디아 끝입니다. 이거 밖에 없어요. 글로벌 파운드리만 해도 벌써 몇 개의 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기업 UMC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SMIC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름도 듣도 못하는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주문을 받아요. 근데 삼성은 고작 삼성 자체 물량을 빼놓으면 지금 주문 받고 있는 회사는 몇 개냐 세 개 있습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비중이 14.9%가 이 중에 절반이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삼성에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가전사업부에서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야 우리 이거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거에 좀 들어가야 될 게 필요한데 니네가 좀 만들어서 보내줘. 이거예요. 이게 거의 절반입니다. 만약에 그 절반을 빼고 나면요. 이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랑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TSMC를 따라가네 2위니 뭐 하냐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사실. 창피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냥 상대도 안 돼요. 지금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는 고객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이 삼성전자에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삼성전자에 우리 설계 도면을 맡겼을 때 삼성전자가 그걸 보고 와 설계 도면이 좋은데 우리도 갖다 써야겠는데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퀄컴 IBM 엔비디아는 왜 맡기냐. 삼성전자가 노트북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용도를 얘네들이 주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노트북에 우리가 반도체를 보내는데 IBM이나 엔비디아 퀄컴이 보내는데 이거를 딴 데서 받아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면 삼성전자가 이 새끼들 봐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웃긴 게 뭐냐면 퀄컴 IBM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삼성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주문을 내는 거죠. 그리고 삼성도 얘들한테 고객이고 상호 고객이죠. 상호 고객. 그러니까 상호 고객이니까 주문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일부 일부만 얘들도 대부분은 TSMC에 맡깁니다. 진짜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TSMC에 맡기고 이거는 삼성이 보고 뺏겨도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는 하는 것들만 삼성에 맡깁니다. 왜? 그거를 안 맡기면 삼성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얘네 걸 안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뭐냐 얘들이 맡기는 것도 어떻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삼성 자체 주문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이죠. 그런데 삼성이 전략에도 밀렸어요. 삼성이 10나노 이하부터는 초미세 공정이라고 합니다. 초미세 공정에서 7나노부터 삼성은 EUV 공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EUV 공정을 하려면 네덜란드에 있는 ASML에서 EUV 기계를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받아오는데 얘네가 1년에 40대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삼성이 야 이거 EUV 만들어봤는데 언제 와 이거 빨리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이 상황은 TSMC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TSMC는 야 EUV로 7나노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브라 아로곤 방식으로 그냥 7나노 가자. 그냥 조금 떨어져도 빨리 7나노를 선점하자. 하고 갔어요. 그리고 TSMC가 7나노를 선점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삼성이 EUV 공정으로 7나노를 찍어내기 시작해도 이미 7나노가 필요한 애들은 다 TSMC 주문을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삼성이 아 우리도 7나노 돼요. 그러면 이러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그냥 삼성이 TSMC처럼 그냥 기존 방식으로 7나노를 갔어야 돼요. 사실 이 전략이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밀렸어요. 왜냐 이게 주문을 받아야 그걸 물건을 찍어내고 그 물건을 찍어내서 수익을 올리고 그 돈으로 또 주문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TSMC가 이때 먼저 치고 나간거죠. 그러면서 ASML에다가 EUV 그 주문을 또 먼저 넣어버립니다. 더 많이 가져가기 시작했죠. 그때 그래서 사실 삼성이 EUV 기계는 처음에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지만 TSMC가 역전을 추월해서 더 많이 현재는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게 보면 제일 큰 문제인데 EUV 현재는 둘 다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7나노 이하부터 7나노 5나노 다 EUV 공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율이 있죠. 수율이 뭐냐 이 웨이퍼 한 장을 가지고 EUV 공정으로 반도체를 찍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가 100개가 나온다. 근데 이 100개 중에서 불량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량품이 나오고 정품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는 특성상 불량품이 많이 나온 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춤 제작을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 중 다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좀 가격을 많이 쳐줍니다.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운드리에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기술력이죠. 근데 TSMC는 그 기술력이 좋습니다. 이미 EUV에서 TSMC는 5나노 7나노 에서 수율이 80% 이상 나옵니다. 그럼 삼성전자 어느 정도 나오냐 올 3월까지 기준으로 한 50%에서 60% 사이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수율을 더 끌어올렸다 라고 하는데 현재는 정확히 얼만큼 끌어올린지는 외부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제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근데 당연히 50에서 60%보다 지금 더 끌어올려졌겠죠. 시간이 지나고 했으니까 또 삼성전자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TSMC는 벌써 예전부터 수율이 80% 이상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율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뭐겠어요. 이 고객이 아 5월달까지 이거를 이 반도체를 야 한 만개를 찍어서 빨리 보내줘. 그럼 수율이 80% 나오면 웨이퍼를 빨빨리 돌려서 만개를 빨리 찍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문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수율이 예를 들어 50%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이 찍어도 얘는 벌써 수율이 높으니까 빨리 찍어서 보내고 다른 주문을 받는데 얘는 아직도 이걸 찍고 있어야 돼요. 왜? 불량품이 50%니까 불량품 버리고 50% 버리고 남은 50%만 모아갖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산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그만큼 추가 주문도 못 받아요.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기업들이 야 쟤네는 수율도 아직 안 나오네. 아 저기 맡기겠어 저거? 하고 야 수율이 TSMC에 잘 나오네. TSMC에 맡기자. 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빨리 수율을 자꾸 쫓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참 어처구니 없지만 솔직히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앞서나가는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밀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치가 않죠. 익숙치가 않은데 파운드리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 삼성전자가 계속 그러냐?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사실 역전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나노부터 역전을 준비하고 있죠. 사실 3나노부터는 삼성이 좀 더 기술력은 앞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5나노까지는 핀팩 공정이라고 하는데 3나노 이하부터는 GAA팩 그리고 MBC팩 이런 기술들이 이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TSMC는 아직 이 기술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나노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더 빨리 해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 그 관련된 글은 제가 예전에 올린 글도 있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TSMC가 가만히 있냐 그럴 리가 없죠. TSMC도 이미 내년 말까지 3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나왔죠. 1나노 반도체 기술 난제를 TSMC가 또 해결을 했다라고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또 앞섰다. 와 그렇죠. 삼성이 요즘 순환을 당하고 있죠. 기술의 삼성인데 항상 전세계 기술에서 항상 앞서 나가는 삼성이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외국에서 좋은 거 나면 야 쟤네가 또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을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합니다. 삼성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저런 거 만든다 말 할 정도로 그렇게 삼성이 앞서 나가는 기업인데 지금은 계속 밀리고 있어요. TSMC가 1나노 반도체 기술 난제를 해결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웨이퍼를 웨이퍼가 뭔지 아시죠.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웨이퍼가 보통 실리콘을 만드는데 얘네는 이 실리콘에 비스무트라는 거를 결합을 해갖고 새로운 웨이퍼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1나노 신기술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진짜 이 웨이퍼의 금융 실리콘 플러스 비스무트를 만드는 웨이퍼가 이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왜냐면 기존 웨이퍼는 보통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가격을 합니다. 보통 자동차 한 대값이에요. 웨이퍼 한 장이 우리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동그란 판 그 한 장이 동그란 판 한 장이 3천만원에 넘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플러스 비스무트 이런 새로운 결합한 웨이퍼가 예를 들어 한 1억 든다. 그럼 또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또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수율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기술 검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나노 신기술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에 TSMC가 삼성전자를 이겼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절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으로는 대단하다. 박수칠만 하지만 아직 진짜 싸움은 바로 뭐냐 대량 생산과 가격 수율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TSMC가 기술력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파운드리는 삼성보다 TSMC가 20년이나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TSMC가 삼성을 싫어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우리도 파운드리 하자 하면서 기초를 다질 때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면 TSMC에서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우리도 파운드리 하자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TSMC에 있는 TSMC에 있는 핵심 직원을 대거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돈 주고 데리고 왔어요. 야 삼성 와서 이래 하고서 그때 대만에 있는 TSMC 직원들이 돈 받고 삼성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대만에 있는 TSMC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에다 고소란히 전달을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삼성이 파운드리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은 TSMC에서 갖고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 자체의 기술도 물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도 결합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TSMC 기술이 같이 융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파운드리 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급격하게 쫓아온 거죠. TSMC 입장에서는 솔직히 화가 나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빼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걸 감안해야 돼요.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TSMC랑 삼성의 격차는 사실 크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어쩌면 진짜 몇 년 안에 삼성이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이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옛날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웠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반도체 세계 최고는 누구예요?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하면서 일본하고 미국한테 가서 아부 떨고 하면서 기술자도 빼고 하면서 일본하고 미국 기술을 빼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디램 기술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하지만 나중에는 삼성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서 미국하고 일본을 뛰어넘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파운드리도 TSMC 기술을 갖고 공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이지만 지금은 삼성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첨가해서 TSMC를 뛰어넘겠다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못 뛰어넘긴 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의 현재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뭐냐? 어차피 지금 당장 우리가 TSMC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TSMC가 현재도 점유율이 56%예요. 근데 TSMC 점유율이 60%, 70%, 80%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TSMC가 잘못되면 전세계가 난리납니다. 그리고 TSMC가 그렇게 해서 슈퍼갑이 되면 타운드리 가격을 대폭 올렸을 때 다른 나라들이 다른 기업들이 울면 겨자먹기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정부보다 한 기업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막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를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삼성전자에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10나노 이하의 공정은 현재 전세계에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어요. 특히 EUV 기술은요. 다른 기업은 아직까지 시도하는 기업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공정의 고성능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그리고 주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비중은 파운드리 비중은 점유율은 앞으로는 계속 커질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밖에 주문 안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수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10나노 이하 공정은 그럼 지금은 왜 이거밖에 주문 안 하냐? 사실 그래요. 지금 10나노 이하 공정이 삼성전자가 TSMC랑 7나노, 5나노, 3나노, 1나노 싸고 있지만 그래도 전세계 반도체 공정 중에서 대부분은 아직도 14나노 이하급이 대부분입니다. 14나노 이하급에서 대부분이 반도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그게 없어요. 근데 10나노 이하의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해지면 언제 그게 필요해질까요?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 시스템이 나오면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이 나오면 그런 10나노 이하의 반도체들이 대량으로 필요해집니다. 그럼 그 반도체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얘네들도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 파운드에 대한 주문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향후 10년간은 인공지능과 로봇 바로 이 시스템이 전세계를 아마 좌우할 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업들은 서로가 더 빨리 더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 더 좋은 로봇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성능 좋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앞으로 당연히 올라가는 거다. 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당연히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엄청 싼 겁니다. 지금 8만원 7만원 찍죠? 향후 5년 후 10년 후 삼성전자가 과연 10만원을 못 넘을까요? 20만원은 못 갈까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주문하는 기업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밖에 안 됐어? 라는 실망감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와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이 늘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빼곡히 들어선다면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기 앞으로 얼마나 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야 삼성전자의 주식은 지금 매우 저렴하구나. 야 내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 9만원 삼성전자 9만원에 물렸는데 어떡하지? 구징징거리겠죠? 그냥 묻어두세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묻어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안 되면 훔쳐서라도 빼워서 해도 기술을 빼우거나 훔쳐서 해도 따라갈 겁니다. 무슨 무서운 기업이야 삼성전자 절대 우리가 이런 기업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타났다는 건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의 기업이 있다면 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했을까 정말 이런 기업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대만 여기 있죠.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은 한국에 대한 라이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왜 그러냐 언제부터 그러냐면 바로 1992년이죠. 한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대만하고 수교를 끊었죠. 그때 이후로 대만이 한국에 대한 정말 배신감 라이벌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30년 됐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유도 한국에 대해서 대만은 심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이때 대만은 그랬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실제로 중국의 장제스가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있죠. 상해 임시정부를 사실 좀 많이 지원해줬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6.25전쟁 할 때 그때 대만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자 지원을 했는데 물자 지원을 오스트리아인가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오스트리아가 제일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자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가 바로 누구냐 대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한국 꼭 북한이 이기고 자유로운 국가를 민주국가를 지켜달라 우리처럼 하고 대만이 장제스가 물자를 지원해줬습니다. 군대 파견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한다면서 대만하고 수교 끊었다. 중국이 대만 입장에서 화가 나죠. 거꾸로 생각해보셔도 돼요. 만약에 대만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우리가 대만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이랑 친하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만이 우리 북한이랑 수교해야 되니까 한국하고 수교 끊을게 하고 끊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도 대만한테 열받았을까요. 화가 나고 했겠죠.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쩔 수 없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실 대만의 자존심을 건딘 거는 이거 1992년이 아니라 진짜 큰 거는 2002년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뭐냐 1인당 GDP에서 대만을 처음 역전합니다. 이때 2002년 2002년 이때죠. 한국이 1인당 GDP에서 대만을 처음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구나. 왜냐 대만은 사실 그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이 북한하고 전쟁한 6.25전쟁이 한국이 거의 전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죠. 전쟁을 했는데 나라가 초토화가 됐죠. 그 당시에 대만이 한국에 있는 그지들 먹여살린다고 돈 쌀도 보내주고 했어요. 그래서 모금을 했겠죠. 한국의 불쌍한 그지를 도와주자. 돈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 그지같은 그지같은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아 버렸네. 우리 뒤통수를 치더니 이제는 경제력에서 한국이 대만을 따라잡아 버렸네. 야 이게 대만 입장에서는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만하고 당교를 했고 대만이 우리한테 당교했다고 뭐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도 열받아가지고 알았엄마 너네 안 놀 거야 하고 대만한테 관심도 없는 2000년에 따라잡은 거 또 몰랐죠. 저도 사실 이거는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죠. 우리가 대만을 따라잡든 말든 대만이 뭔 상관인데. 근데 대만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당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충격을 먹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대만은 한국을 정말 큰 라이벌로 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깔봤던 나라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아?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대만을 경쟁국으로 보나요? 아니죠. 솔직히 우리는 대만은 뭐예요? 우리한테 한수 아래죠. 우리가 경쟁으로 삼는 국가는 딱 누구죠? 일본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웃긴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의 국가 순위를 봤을 때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꼴찌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경제력이 미국하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일본 놈도 우리가 꼭 따라잡아야 돼 하면서 우리의 라이벌은 일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죠. 라이벌이 강할수록 우리가 더 강해진다. 한국의 라이벌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종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항상 일본을 보면서 일본을 이기게 된다. 우리 일본한테 가위바부도 정말 안 돼. 절대 지면 안 돼. 항상 그러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드디어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일본한테 물론 아직까지도 물론 전체적인 경제력은 일본한테 우리가 밀립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추월하고 있고 일본조차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한국한테 점점 밀리고 있다. 결국 이 상황대로 가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나면 일본은 한국한테 완전히 밀려날 것이고 아시아 2류 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이게 일본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한 거 아니에요. 국뽕이 아니에요. 일본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일본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본을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 우리는 완전히 뛰어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가면 우리는 사실 그래요. 일본 따위는 꺼져 이런 거죠. 지금은 아직 일본이 멀지만 가깝고 밉지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경제력으로도 경제적인 것으로도 일본하고 우리가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일본하고 단교를 하면 우리나라도 가지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아무튼 한국에 대한 경쟁이 심합니다. 지들만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지들은 한국에 경쟁을 해요. 그럼 그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보면 TSNC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죠. 삼성한테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진짜 대만이 제일 싫어하는 기업 1위가 삼성입니다. 대만은 전 국민이 싫어합니다. 삼성을 그렇지만 갤럭시는 써요. 왜 없으니까 지들은 못 만드니까 좋은 건 알아서 씁니다. 한국 제품은 쓰지만 한국 BTS도 좋아하고 블랙핑크도 좋아하지만 한국은 걔네들한테 싫어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열등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에 거지들을 먹으라고 쌀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했던 거지들인데 우리 뒤통수 치고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아? 화가 나 이런 거죠. 배 아픈 거 이런 거죠.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대만은 가뭄이 두면 변홍사 망해도 상관없어요. TSMC 물 떨어지지 않나 물부터 보냅니다. 전력 TSMC가 최우선입니다. 우리 TSMC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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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TSMC부터 다 하셔야 돼요. 니들 먼저 물 드시고 니들 먼저 전기 쓰세요. 괜찮아. 저기 정전 나서 쟤들 괜찮아. 변홍사 다 망해도 괜찮아. 쌀 수입하면 되지 뭐. TSMC가 돈 벌어오는 걸로 그걸로 미국 가서 쌀 사오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럽니다. 이게 대만 대만의 분위기에요. 실제입니다. 진짜 대만의 국민 지지와 정부 지원이 압도적입니다. 사실 TSMC는 대만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은 담당하죠. 절반은 담당합니다. 실제로 대만 주식시장에서 TSMC가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50% 가까워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대만 증시에서 TSMC는 거의 절반입니다. 그 정도 실제 경제력에서도 대만의 절반은 TSMC입니다. 만약에 TSMC가 망하면 대만은 망합니다. 그 정도에요. 과거에 노키아가 망해서 핀란드가 충격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가 그때 경제가 마이너스 7%, 8% 찍었거든요. 경제성장률이. 작살났죠. 정말. 그런데 만약에 TSMC가 망하면 대만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마이너스 10%, 20%가 찍지 않을까. 그 정도로 TSMC에 대한 그게 절대적이죠. 그런데 솔직히 한국은 그렇게 지원 안 하잖아요. 그렇게 TSMC처럼 대만처럼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만한테 안 밀립니다.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한국 기업들한테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 기업들이 있어서 한국 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도 지저분한 짓 합니다. 더러운 짓 하고 맞습니다. 재벌들 보면 이상한 짓 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기업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업은 재벌이 총수일 뿐이지 실제로 그 기업의 대부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가 그리고 우리의 친구 친척 우리들이 가서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주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그래서 그 기업이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거예요.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총수일 뿐이에요. 대표일 뿐이고 경험권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죠. 여러분 겁니다. 내 겁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 겁니다. 삼성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잘못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런 댓글 있죠? 삼성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 이게 심지어 가끔 보면 베스트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미친 정신 나간 거 맞아? 왜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에 살아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합니까?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폭삭 주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밀어줘야죠. 살려야죠. 그리고 삼성은 내 거라니까? 나도 주식 갖고 있다니까? 이재용 회장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표일 뿐이에요. 대표. 이재용 회장 맘대로 삼성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앱니다. 이재용 회장 맘대로 삼성 외국에다가 넘길 수 있나요? 못 넘깁니다.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그 사람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총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지분도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지분과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걸 팔아넘기거나 없애거나 무슨 짓 함부로 못합니다. 그거는 이사회에서 막고 삼성전자 총회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뭐냐? 그냥 삼성전자를 경영하는 경영진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건 누구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겁니다. 키워야죠. 이겨야죠. TSMC 때려잡고 대만은 망하게 해야죠. 감히 건방지게 어디를? 우리 한국 대단한 압니다. 대만은 열받아 하지만 아무튼 지금도 한국은 1인당 GDP가 대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의 인구는 얼마죠? 2,400만입니다. 우리나라 5,200만이죠. 사실 그래요.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GDP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보면 1인당 GDP가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이랍니다. 근데 거기는 인구가 500만 600만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야지. 실제로 그래서 인구가 5천만 이상 4천만 이상은 된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 육박하죠.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대만은 선진국으로 보냐? 안 봅니다. 대만은 선진국으로 안 봐요. 이 정도의 인구의 1인당 GDP가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1인당 GDP 10만 달러 가는데 거기는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게 아니죠. 거기도 인구가 얼마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거고 사실 대만은요. IT 분야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 너무 몰려있습니다. 이 분야를 제외하고요. 한국에 상대도 안 됩니다. 어떤 분야가 한국에 상대가 됩니까?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화학 조선 정유 섬유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경제뿐만 아니죠. 문화 예술 체육 한국은 인구 대비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만은 어디 감히 우리를 경쟁을 봐. 경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IT 분야 IT 분야에서도 파운드리 하나 이거 빼놓고서는 대만이 한국하고 비벼볼 자체도 없어요. 건방진 게 어디 감히 옛날 얘기를 꺼내 자꾸 옛날 얘기 옛날에 대만 니들은 1600년대 전만 해도 뭐였냐 원주민밖에 안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니들은 섬나라였어요. 전세계 거기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동인도 회사에 넘어서 인도 동인도 회사 그렇죠. 네덜란드 신민지였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덜란드가 만약에 중국에다가 야 니네가 왜 자꾸 대만을 니네 땅이라고 해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중국이 뭐라고 할까요.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일요일이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대만의 역사 현재까지 사실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야 대만 역사가 이런 거였어 라고 처음 듣는 걸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만 역사도 뭐 재밌습니다. 사실 대만 역사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정말 TSMC 때문에 대만의 역사를 한번 알아본 거지 그게 아니면 대만의 역사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큰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 하나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TSMC가 없었으면 제가 과연 대만의 역사에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대만의 역사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들으실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죠. 저랑 코딱지만 섬나라가 뭐가 다든 말든 알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TSMC라는 감히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기업이 라이벌? 라이벌이 되나? 아무튼 라이벌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는 물론 나중에 커지겠지만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렘 반도체 랜드 플러시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전장기업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AI 특허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인공지능을 누가 더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분야의 세계 최고예요. 이미 현재까지는 TSMC는 상대가 안됩니다. 얘들은 그냥 누가 주문한 그 설계도대로 파운드리만 찍어내서 반도체를 찍어내서 보내는 그런 하천기업의 뿐입니다. 지금 뭔가 세상이 조금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가는 시기에서 반짝 수혜를 받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얘들은 그거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많은 기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정말 삼성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단한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업은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부터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세 상승하고 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30년 전부터 이렇게 대세 상승하고 있는 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를 볼까요? 뭐 그래 30년까지는 안 보고 향후 10년 후 향후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코코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대세 상승을 할까요? 저는 계속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업이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5년 후 10년 후 넣어놓고 진짜 내 자식 미래에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해놓고 야 너 나중에 너 커서 열어봐 하고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걔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사놓고 10년 후 20년 후 꺼내봤을 때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TSMC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만큼? TSMC는 파운드리 하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상대가 안 되죠. 자 아무튼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 넘은 것 좀 무거운 마음으로 끝나게 되네요.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다음 주도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삼성전자도 반등하고 우리도 화짝 웃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